이번 시간엔 자비, 자비를 베풀다, 베풀다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사랑할자, 슬플비입니다. 사랑할자바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무성할자,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랑할자자가 되겠습니다. 슬플비, 마음심 아닐 비죠. 어긋날 비, 나쁠비입니다. 마음이 어긋나 있으니까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EX되어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모범생이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를 겪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탈되었다? 굉장히 슬프다 이거죠. 슬플비 되겠습니다. 자비, 사랑할자, 슬플비. 자, 사랑할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할자자를 알고 있어야만 이 한자가 쉽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무성할자, 마음심, 분해가 되어있다면 마음이 무성하다. 마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성하니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다. 사랑할자가 되겠습니다. 슬플비, 어긋날 비, 아닐 비, 나쁠비, 마음심, 마음이 어긋나니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슬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슬플비, 마음이 어긋나니 굉장히 슬프다. 슬플비, 사랑자, 슬플비, 자비가 되겠습니다. 슬플비, 사랑자, 슬플비, 자비가 되겠습니다.